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은 공장이 있던 자리에 녹색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분진과 소음의 고통을 겪어온 성동구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의 쉼터 기능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 1977년부터 40년간 운영되며 서울의 개발 시대를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병공원이 있는 데다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8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와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 운영사인 삼표산업과 공장 이전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철거 시기는 5년 뒤인 2022년 7월쯤이 될 전망입니다. 공장이 사라진 부지는 공원으로 탈바꿈해 인근 서울숲과 함께 거대 숲으로 완성됩니다. 2004년 서울숲 조성 당시 대규모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끝내 포함되지 못하면서 3분의 2 규모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 잠정적인 협약이긴 합니다만 이 공장이 이전되게 된다면 앞으로 음봉상과 한강과 중당천이 만나는 수변공원과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녹색 공간이 완성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동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의 쉼터 그리고 또 서울시의 녹색 허파로서의 그런 기능을 더 크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만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변수입니다. 부지 검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장 부지는 매입하거나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원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제철과 산표산업이 현재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비용 문제를 놓고 조율 중이라며 이들 기관이 조율을 마치는 대로 정식으로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서울시의 하수 처리 시설은 선진국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로 함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과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서울 하수도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차한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하수시설 노후로 인해 도로 침수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 처음 들어선 서울시의 하수도 시설은 이제 총길이 1만 킬로미터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6만 개 맨홀과 47만 개 빗물바지가 지상의 빗물을 하천으로 빼내고 총 4곳의 물재생센터가 하루 평균 498만 톤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생활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 수 없도록 처리가 되고 있고 전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상당한 수준으로 비협적으로 발전해 왔고 다만 세월이 갈수록 하수시설이 노후화되고 하수처리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도시 침수, 악취 발생, 도로 함몰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조되고 있어 하수도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한 서울시는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그간 정리된 정책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도로 배수로에서 나오는 하수 악취를 없애고 하천의 수지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시민 요구사항이 발표됐고 전문가들의 추가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주요 과제를 정리하고 하반기 중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뉴타운이나 신도시같이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나는 곳에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최근 학교 설립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굣길을 다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도니문 뉴타운 역시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통학 안전과 학교 과밀화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도니문 뉴타운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면 초등학생들의 안전담보는 물론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2,500여 세대 도니문 뉴타운. 80% 입주가 완료된 현재 미취약 아동 38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 안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지만 도니문 뉴타운 주변의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인데다 이미 과밀화 상태여서 이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덕수초등학교와 독립문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학교로 흩어져 다니고 있는데 독립문초등학교는 직선거리 800m 정도에 위치했지만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데다 주변에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늘 불안한 상황. 주민들은 도니문 뉴타운 안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00세대가 완료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한 학교를 짓고도 남을 숫자라는 거죠. 학교가 없다 보니까 도복권에 결국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학교를 지으려면 학군내 다른 학교를 폐지해야 하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에도 적용되지 않아 학교 신설이 가능한 상황. 현재 반경 1.5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분산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주민들은 뉴타운이 생기면서 급격히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향후 이전이 예정된 서울시 교육청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도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마침 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학생 수가 많이 400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또 교육부 이렇게 잘 협의해서 다만 지난 7일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현 서울시 교육청 부지에 시민대학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민대학과 신설초등학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등교를 시작한 지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주민들은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자발적 모임인 동대문 희망포럼 창립 대회가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대문 희망포럼은 국민주권 향상과 참여를 핵심 가치로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비영리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학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다양한 분야의 토론과 연구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지역사회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대문 희망포럼 창립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류덕열 동대문 구청장, 맹진영 전철수 시의원, 김남길 동대문고의회 부의장, 나송주 외국어대학교 교수와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동, 이문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맹진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향후에도 많이 결성될 수 있도록 동대문 희망포럼이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김미경, 서윤기 의원은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진행한 2017년 세계청년비정상회담에 참가한 세계청년대표단의 비정상회담 선언문 발표를 심사하고 각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청년대표 22명이 참가했으며 전 지구적 차원의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선언문 발표에 이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의 관심 분야와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김미경 의원은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사람을 대하는 진심과 일상에서의 정직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식과 능력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자세 또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진철 서울시의원이 13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서울 속으로의 목요일 코너, 목요 데이트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20년 넘게 두부 장사를 해온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 금은 세공사로서 10여 년간 살아온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젠틀리비케이션 현상에 대해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상생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중기 의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청회 제도입니다. 오늘 의회사용설명서에서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인 공청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청회,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공청회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공, 들을, 청, 모일, 회. 즉,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공청회는 전형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의회나 행정기관이 사회의 영향력이 큰 안건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합니다.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공청회는 정책 결정권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행정기관에 부여하되, 주민들도 견해를 진술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금 왼쪽 화면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공청회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서서 공청회를 열고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자리이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에 관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나 행정기관이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공청회는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이제부터는 역사 수업입니다. 민주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공청회가 전형적인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이용돼 왔는데요. 민주정치를 가장 먼저 실시했다고 할 수 있는 영국, 지방행정 자체가 주민 자치라고 되어 있죠. 오르된 공청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독립 이래 각 주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1946년에 법에 의해서 공청회가 법제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 정부 주도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이 그냥 정부에서 밀어붙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이것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낙후로 인해서 시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부 주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공청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청회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청회가 실시된 건 얼마 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공청회의 긍정적 효과가 꽤 크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청회 정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기관과 의회는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죠. 또 주민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 주민들의 의견을 의회나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으면서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 일반 주민의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시키고 또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시의회도 공청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정책 위반과 법령 제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청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그러